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건 뭐지? 소스! 소스가 좋아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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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는 마늘에 꽂아줍니다. 그래도 맛있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는 매운 맛이에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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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마늘에 생크리스도 먹어야돼요 저는 지금 외국어로 먹어야돼요 랄라가 아주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고소한 맛 너무 맛있어서 아삭하니 너무 맛있다 아... 끝 너무 맛있어 전복 오돌뼈 이제 또 하나의 매콤한 식감입니다 약간의 매콤한 식감입니다 저는 맥주에 매콤한 식감이 있어요 저는 마트에 매콤한 식감입니다 다음 식감은 매콤한 식감입니다 매콤한 식감입니다 매콤한 식감은 매콤한 식감이 좋습니다 너무 매콤하고 매콤해요 치즈소스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요 한입은 아이스크림을 먹어서 먹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이스크림 힘들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에어컨을 먹어야겠어요 너무 맛있어 면은 폭탄이 너무 좋아요 이 배가 너무 맛있어요 면은 면은 좀 더 먹기 때문에 면은 면은 왜 안 돼 면은 면은 면이 더 많이 먹어요 언제나 고춧가루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바삭 바삭 너무 맛있어 조금씩 더 야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도도도도도도끝 계속해서 먹어요 오늘은 외부의 땅금리 뭔지 왜 이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